이탈리아의 어느 마을이에요? 친구 사이인 알마니와 파르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들의 꿈은요, 꿈에 그리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이라는 것은요,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을까지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물장수 같은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마니는요, 일이 너무 고되어 여기저기 걸리고 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요, 파르로는요, 지금까지 이 상태가 완벽한데 뭘 더 찾느냐? 내가 보는 돈이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를 실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마니는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결국 이 알마니는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이프 라인을 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마을까지 힘은 들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프를 깔아보자, 즉 송수관을 깔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알마니는 낮에는 물동이를 배달하고 저녁 시간이나 쉬를 위해서 파이프라는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래되는 작업이죠. 알마니는 뭔가 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남들이 놀 때 주말과 저녁 시간을 희생하며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송수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알마니는 더 이상 물동이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디가 놀든 골프를 치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물은 송수관을 통해서 마을로 흘러들어갔죠.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르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그때도 물동이를 쥐면서 살아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종가집에 머슴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유독 한 머슴만이 하루 종일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빈둥대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한 일하고는 고작 먼 삶만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종가집 주인은 이런 머슴을 야단치기는 고사하고 극치신이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모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머슴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빈둥거리는 머슴이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한 달 내로 장안에 있는 남학신을 모두 사 모으세요. 라고 극팀을 해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여름, 그의 여름 몇십 년 만에 대홍수가 나 그 동네 남학신은 품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은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빈둥대는 머슴은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구름의 방향, 바람의 방향 등을 보고 그 다음은 벌레의 울음과 개미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잃고 아, 얼마 있지 않아 홍수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측했던 것이죠. 한스 피터 마르틴과 헤너드 슈만은 세계화의 덫이라는 미래사회의 비평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에는 현재의 노동력 가운데 20%가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0%의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80%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20%의 지식인만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것을 창조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진솔하게 여러분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20%에 속하는 지식 부자 즉 랄리 리치인가 아니면 80%에 속하는 지식 빈민 즉 랄리지 후어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계급의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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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